살인의 총력에다 트위치로 어쩌라는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17분 컷 한판 분당 만원 차감 최대한 빨리 끝내면 되는거죠 자 여러분 이번판 타임어택 미션이 되겠습니다 17분 컷 분당 만원 차감입니다 상대는 적을 구해요 최대한 상대를 빨리 무찔러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타이어 갑니다 상대는 철크, 맵은 폴리포이드 투게이 타기에는 좋지 않은 맵이에요 타임어택 미션 같은 경우는 조금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어마무시한 컨트롤과 판단력이 필요하고요 바로 전진 구구 갑니다 상황에 맞는 플레이 이거 중요하고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상황이 바로 구구 게이트를 꽂을 상황입니다 갑니다 렛츠고 대각선이네요 오마이 싸더라 파컴 밸라이 포이 안돌포우 요거는 쪼금 에놈 뉴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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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크 간폴로 포우 아우 좀 쪼금 쪼금 쪼크지다 안삼 포이 안돌포우 호우 아이갈라이 삼당 포우 하필이면 대각선 아우 좀 쪼금 유감스럽다 어우 변화된다 엄냐리 홍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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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봉탈 라일로 이거나 먹으세요 부탁드릴게요 호우 내 귀를 막지 말아 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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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열파 호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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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 음냐 어 누리 음냐 어 구열포우 감사리구이 내 귀를 막지 말아 주세요 부탁 어 누리게 음냐 어 우스미 아이안더 포우 막지 마라 조열포우 호우 마이 세케라오 삼당 포우 형들 이거 맞냐 맞냐 마찬플레이뿌레이뿌레이뿌 형들 이거 4대 삼당 포우 이 친구가 왜 이러는 가들 아악 호우 마이 갈라 이 삼 아악 아악 아이 시크 베크럭 부위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아이씨 이 시크 베크럭 사다 쌈 당포 아이씨 아이씨 하하 아이씨 대각선이 너무 크겠다 아 멀다 진짜 멀다 너무 멀다 진짜 멀다 너무 멀다 진짜 멀다 호우 한 달퍼 호우 한 달퍼 호우 한 달퍼 아아 정민영님 기도도로 2만원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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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우 오우 정말 감사합니다 음하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쌀 것 같다 일들이 맨날 당황해서 쟤땐거 같다 정말 시려 버릴 것 같은데 골로시곤이 너무 멀다 모 소리야? 오 쪼킹이 가오 와우 정말 지려버리러 가네요 쪼금 똥 지려버릴 것 같습니다 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구이 질러 조금만 더 메이킹 필름 포 불가능은 가능케 한다 나도 할 수 있다 가린토스 동수형님의 기운이 나에게 온다면 가린토의 기운이 나에게 온다면 나는 이걸 뚫어낼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정말 쌈장이 빨릴 것 같아 나의 쌈장은 어디 있는 곳인가 어우 쌈장포 구름이 나온 곳을 하나 봤다 그렇다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오마이갈라이 쌈장포 들어간다 이럴 예? 덤벅 아프다 슈가바로전 있냐 오마이갈라이 쌈장 쌈장 쌈장포 어허이 썸메 이꾼다 오마이갈라이 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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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이걸 뚫어내는 것인가 오마이갈라이 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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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藜다 오마이갈라이 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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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지으셔라 양반아 와이프 하는겨 예? 예? 나는 한번도 포기한적이 없었다 나는 이길것이라 생각하고있고 나 자신을 믿었다 호구만이 살라 이 담당 담당구 나를 믿었다 요 크말이니까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뭔소리야 탈은은 치아 면틀댑니다 예 개술하지마 거의 안될거 이 친구 뭡니까 형들 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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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반아 나가라 야 무탈 이 친구 정말 볼 왜이러는 거달퍼 이 친구 정말볼 왜이러는 거달퍼 산달러필러필러 산달러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무탈춤 다 됐네요 호우마이갈라이 산당호우 무탈춤 다 됐어요 맞습니까 형들 그거 예? 아니 이 친구 정말볼 왜 왜이러는 거덜보 흑야리 흑야리 쿵쿵 다 라일로 해 친구 정말 보 왜이러는 거덜보 와이 타노 이 양반아 어잉? 해 친구 정말 보 양반 버텡기네 이거 실파냐 이거 맞냐 전투에 목마르다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이 용이 날 날 나 헉헉헉 피거나 마감 좋아 흑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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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딸 라일로 감사 음야비리 음야 구열 포 포 포 포 포 포 포 포 바가 이 양반아 아이 잠시만 드래곤머를 한다고? 야 이거는 잠시만 여기서 드래곤머를 등급을 한다고? 맞냐? 아니 여러분들 이거는 시청자 가정초벌법 아닙니까? 보고잉님 뭐냐? 시청자였네 자객이네 뭐냐? 자객이었네 이야 이 양반 소름이네 내 지금 내 미션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안 나가는 거잖아 못 나가는 게 아니라 형들 이거 맞냐? 존나 찌질하네 아니 말로는 어이없어서 못 나가겠다고 하지만 내 방송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 미션 때문에 일부러 안 나간 거였잖아 소름이다 진짜 하이구야 잠시만 살인의 총 두이처럼 발나나 미션 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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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컬 이제 격축하면 끝나는 거니까 아 근데 거기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커서가 아니라 할로시네이전 리컬로 어떤 게 진짠지를 모르게 만들어서 쓰면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브루스리님 슈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컷터치 만원 컷터치 만원 이거요? 거의 안 더 거의 안 더 거의 안 더 예? 긁적긁적 겨우뚱 예? 로드 크마이어드 일단 온서치는 실패했습니다 감사리고잉 어브로드로 상당히 유감스럽게 보냈네요 이 악마가 왜 이쪽으로 보냈냐 여러분들 이거 맞냐? 형들? 형들 어브로드로 보내는 방향 이거 맞아? 이 악마? 이 악마? 잠시만요 이 악마 이거 여러분들 느낌이 좀 이상하네요 약간 구투 같은데요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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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네 형들 이 악마 이거 여러분들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투 아니야 구투? 구투 발업 같은데? 형들 형들 이거 맞냐구 뭐라고 말 좀 해줘 구투 발업이네 이 악마 딱 보니까 네? 어 어 길클리시는 엔엄벨 럽 쇼어 와우 사상윤님 슈퍼채팅 3,000원 감사합니다 어 사탈수도 있다 럽 유퓨마리 럽 뽀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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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뽀 아이고야 태상윤님께서 3,000원원 감사롬 드리겠습니다 감사류 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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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탈수도 있다 어 유퓨마리 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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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탈수도 있어요 형들 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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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빨리 완성되길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옴 야옴 어떻게든 완전 됐고요 야옴 일단 넥서스 박아줍니다 거저빨려고는 하지마세요 부탁드릴게요 나 조금 유극감스럽습니다 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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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발음까지 돼버렸네요 감사합니다 야옴 야옴 이 친구 그냥 돌아버리는 플레이안 드론 나오세요 드론 봅시다 드론 봅시다 또 못봤네요 감사리고 괜찮습니다 사브렌티스고 라포 올라가주는 모습 러피 볼러포 아빠 가는 쪽에 주고 살포시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라포야라포 크롭 치수해 주는 모습이 갔다와도 많이 필요할겁니다 마치 하이런 조금만 더 늘려주는 모습이 야옴 자 좀App 오 으 잠시만요 이 친구 정말 오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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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야 이거 맞냐? 야 이거 맞아? 야 이거 맞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야야야야야야 전투는 날 부른다 ㅋㅋ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이씨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